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테스트 테스트의 개념은 개발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노출되지 않은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테스트 과정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테스트 메이저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V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원론서들마다 표시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표현하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었던 NCS 교재와 마찬가지로 원론까지 추가해가지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테스트 메이저라고 하는 흔히 많이 외울 때 쓰시게 되는 단통시인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표현을 했었을 때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들은 사실 분석 또는 시스템 설계, 디자인 또는 모듈 설계, 구현 또는 코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은 용어로서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제 뒤쪽부터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알고 있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V 모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나아게 되는 순서와 그리고 이제 개발 순서와 해당하게 되는 그 용어들에 대한 특징, 정의들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서 OSI 7개층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토대죠. 기본적인 기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는 7가지의 원칙을 갖게 됩니다. 7개의 원칙 중 첫 번째는 테스트는 계획 단계부터 한다. 테스트는 결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완전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테스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함 집중을 고려한다. 살충제 패러독스를 고려한다. 오류뷰제의 궤변을 고려한다. 즉 7가지에 대한 원칙들은 사실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긴 하겠지만 산업기사나 기사 쪽에서의 필기에서는 테스트에 대한 7가지 원칙은 자주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로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7가지에 대한 원칙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파악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나오게 되는 단어들 중에서는 결함 집중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표현하게 됐을 때 파레토 법칙인 8대2 법칙이다라고 하는 용어와 내성현상을 의미하게 되는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들은 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사, 산업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어들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우선 단위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소프트웨어 단위를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즉 개발자 자신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V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테스트 부분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 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테스트다 라고 보시게 되는 게 단위 테스트를 설명하게 되는 가장 좋은 용어가 아닐까 싶게 됩니다. 이때 구조독 테스트, 기능성 테스트, 리소스 관련 테스트, 또 강건성 테스트 등 특정 비기능성 테스트까지 포함하게 되는 개발자 자신에 의한 개발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요약했을 때 의미하게 되는 표시로 맞겠죠. 단위 테스트의 테스트 방법은 두 가지로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목적은 구조 기반은 제어의 흐름과 조건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명세 기반은 동등 분열과 경계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세 기반 테스트인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사실 명세 기반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와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블랙박스 테스트가 명세 기반 테스트에 속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시험 문제에서도 등장했었을 때 사실 지문이 조금 길어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보관하지 못했지만 제거 기출문제에도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명세 기반 테스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블랙박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명세 기반 테스트와 블랙박스 테스트는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나누어져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 테스트에서 다시 한 번 또 다루긴 할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명세 기반 테스트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모듈 사이 인터페이스 즉 통합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여러가지 빅뱅, 상향식, 하향식, 샌드위치, 센트럴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있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빅뱅, 그리고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 그리고 해당하는 더미 모듈인 상향식의 드라이버와 하향식의 스톱 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빅뱅은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한 후 모두 다 합치고 나서 하게 되는 테스트 상향식은 최하위에서 상위로 하향식은 반대인 최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게 되면서 하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해당하게 되는 특장점 단점과도 마찬가지로 더미 모듈, 상향식은 드라이버, 하향식은 스톱 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 테스트는 통합된 단위 시스템의 기능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능 및 장애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4가지 테스트 중에서 시스템 테스트는 문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성능 및 장애 테스트, 즉 장애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기능적과 비기능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요구사항 명세서, 비즈니스 절차, 유스케이스 등에 대한 명세서 기반의 블랙박스 테스트를 또 시스템 테스트에서 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앞서 말했듯이 명세 기반 테스트 중에 속해 있었던 게 블랙박스 테스트다 라고 했던 것처럼 블랙박스 테스트는 그 부분 안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테스트 안에 있었던 기능적 요구사항의 테스트의 도구로 써도 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에서는 성능 테스트, 회복 테스트, 보안 테스트 등 여러가지 나왔을 때 나와 있었던 용어도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의미하게 되겠죠. 인수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에 하게 되는, 최종하게 되는 사용자와 업무에 따른 이해관계자 등이 테스트하게 되는 테스트를 인수 테스트, 즉 마지막에 하는 테스트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때 개발된 제품의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 인수, 운영자 인수, 계약 인수, 규정 인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었던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인수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사항 문제에서도 테스트 안에서 인수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등장하긴 했었죠. 이랬을 때 각각의 테스트별로 특장점을 나누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오라큰입니다. 이때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명세기반 테스트의 산출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표에 있었던 작성 절차 방법 순서인데요. 아마 시험 문제로 등장했었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 절차 중에서 한 부분을 비워놓거나 아니면 이제 가로 채우는 이 부분으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작성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좋은데요. 일단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설계랑 흡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작성 절차에 대한 순서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값을 입력하여 비교하는 화법을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게 됩니다. 테스트 오라클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걸 추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관성 검사 오라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을 때는 이 오라클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능사 실기에서는 안에 있었던 내용들보다는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기능사 실기에서는 테스트 오라클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테스트 자동화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총 시간과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테스트의 정확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의 도구가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테스트의 자동화를 많이 나눠지게 되게 됐었죠. 사실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문제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에러 사항이 좀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쪽까지 나와 있었을 때도 사실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론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정의가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자동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안에 들어갔었던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동화의 개념에서 나오게 되는 휴먼 에러, 사람이 일으키게 되는 에러들, 이 부분들까지도 자동화를 하게 되면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이 개념 그리고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과 시간이 최소화하게 되는 장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향상된 테스트의 품질을 보장한다 라고 하게 되는 자동화의 이점 이 부분과 단점으로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뭐냐면 도구 자체가 자동화에 대한 도구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용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게 되는 추가적인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품질과 그런 부분과 상응하게 되는 부분을 단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동화 수행 시 고려사항 같은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도구의 평가 방법인 요소에서는 앞서 말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정적으로 정리를 해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하게 되는 활동 및 도구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서 테스트 도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결함 조치입니다. 결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간의 명세서 간의 차이, 즉 업무 내용의 불일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프로그램의 오류, 즉 에러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결함에 대한 종류에서는 사실 그 부분들까지는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처럼 결함이라고 하는 것, 오류, 실패, 그리고 에러, 그리고 이제 페일 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누어져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것은, 즉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 간의 차이, 그리고 명세서 간의 차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즉 저희가 계획했었던 부분과 다른 결과물,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랑 다르게 됐었던 산출물, 이런 부분들을 결함으로 포함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결함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셨던 이 표로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표로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보게 되면 일단 우선 결함관리를 계획을 하게 됐었을 때 계획을 수입하고 결함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 후 해당한 내용을 개발자에 전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해당하게 되는 결함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오지 않을지 추적,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함관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것처럼 7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도 기록 후, 검토 후, 수정 후, 재확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나누어져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림은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함의 상태 및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결함이 등록된 뒤 결함을 할당하게 되고, 결함을 수정하고, 수정한 후에 확인했을 때 테스트를 실패하게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이 부분이 끝났다 라고 하게 되면 결함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혹시 저희가 다시 또 결함이 나올지 모르니까 검토를 하게 되면서 결함이 만약에 제대로 돼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는 이 표로서의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이 괄호 안에 있었던 영어들까지도 같이 스펠링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만 해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결함에 대해서는 원래 지금은 저희가 NCS 상에서도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표시를 하게 됐었었는데 이해를 돕고자 결함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원론서에서들은 해당하는 이니셜들, 즉 영어들에 대한 원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해당하는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았었던 저 등록과 할당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결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결함을 분류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시스템, 기능, GUI, 그리고 문서의 결함 등으로 4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선 시스템 결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비정상적인 종료, 중단, 응답시간, 데이터베이스의 에러를 저희는 시스템 결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결함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 결함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았었던 즉 결함에 대한 기능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요구사항 또는 부정확한 비즈니스 또는 스크립트 그리고 타 시스템의 연동시 오류다 즉 호환성이 좀 약간 결여되었을 때를 의미하게 되게 됩니다. GUI라고 하게 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에러는 커서나 즉 눈에 보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오류를 GUI에 대한 결함으로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결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기획자, 사용자,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기록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결함을 문서 결함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결함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게 됐을 때는 결함의 심각도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레벨은 하이레벨부터 미디움, 로우까지 해서 레벨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연산하게 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용어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은 세 가지에 대한 하이, 미디움, 로우로 표시한다. 레벨로 표시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함을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인데요. 저희가 아까 V모델에 나와 있었던 테스트 모델에 대한 기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된 건데요.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되는 가장 처음에 실시하게 되는 테스트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때 컴포넌티나 모듈레의 결함을 찾고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유유닛 또는 목 테스트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일 단위 테스트 기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통합 테스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연계성 또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계 기법은 테스트 설계 또는 구현 그리고 설계 방법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통합은 사실 가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더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설계하는 방법이나 구현과 설계 방법에 대해서요. 일단 우선 용어들을 설명했을 때 저는 통합 테스트다 라고 나오게 되면 꼭 나와야 되는 바보니 저 상호작용이라는 저 내용, 저 단어가 사실 시험 문제에서 통합 테스트를 다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키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설계 방법은 이렇게 보다 작은 케이스와 보다 많은 버그를 찾는 것, 즉 작게 분할하거나 버그를 찾게 되는 방법들로 나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방법 중에서는 시스템 테스트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스템 테스트는 전체를 총괄한다, 즉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세부 업무로 분할해서 나누거나 또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앞서 말했던 대로 부안 및 성능 테스트와 장애 복구 테스트와 보안 테스트 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말을 하게 됐을 때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 테스트 기법입니다. 인수 테스트기는 최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는 테스트를 인수 테스트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이 주도한다, 마지막에 만족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함 관리의 이해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결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함이라고 하는 말은 또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즉 결함 부분들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즉 IT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순간 잘못 푸시게 되면 같은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명확하게는 이렇게 분류를 지워놨습니다. 에러는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유지보수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에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개발자의 실수로 발생한 오타나 명세서의 잘못된 이해나 서브루틴의 기능의 오해 등을 의미하게 되죠. 저희가 정보처리기 위해서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사람, 즉 인간이 일으키게 되는 오류 또는 결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인간 결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에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발생하게 되는, 즉 부정확한 결과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유였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폴트, 오류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코드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과 정상적인 프로그램 간의 버전 간의 차이, 즉 버전 간의 차이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코드에 누락된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코드의 누락과 오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러와 오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패를 나타내는 페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었던 에러는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이긴 하지만 실패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서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이때 저희가 미리 계획했었던 개발 명세서와 실제 실행 결과의 결과를 비교하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부분 즉 기대값과 다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또 실패다라고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함은요. 버그, 에러, 오류, 실패,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체를 모두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과 다른 것 다른 결과물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정상적인 프로그램과 비정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결과의 차이 그리고 부정확한 결과 그리고 코드가 누락 이런 부분들 즉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포함하는 것을 결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특히 또 나누어져서 용어로서도 알고 계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정답을 주관식으로 작성했을 때 영어로 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펠링까지도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함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명세서에 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작을 수행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행해야 할 동작을 수행하지도 않았을 경우 시각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했었던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결함에 대한 부분으로 했었을 때 테스트에 대한 부분 즉 테스트에 관한 격언들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우선 1번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위험을 수반하는 훈련이다. 3번 테스트 작업으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그리고 4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견한 모든 결함을 수정할 수 없다. 작업 일정이나 외부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 혈신에서 발생할 가능성 즉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결함을 수정할 수는 없다.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결함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결함이 많을수록 남아있는 결함의 수도 많다. 테스트 격언증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은 용어들 즉 NCS에서는 저희가 시험 문제 범위를 안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사실 문제에서는 테스트의 격언 즉 테스트에 대한 결함에 관한 말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터입니다. 테스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테스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결함을 발견하고 결함 가능함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소프트웨어 테스터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탐구심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저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결함을 조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컴통이법은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코드 인스펙션 외에도 설계 및 설계 산출표까지 포괄하게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인스펙션은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블랙박스 테스트는 명세기반 테스트에 포함된다, 포괄적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드 인스펙션은 매우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이며 다른 테스트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히 잘 수행하게 되면 에러의 90%대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통계적으로 테스트에 대한 결과나 결함에 대한 검출하게 되는 용도가 높게 되는 테스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코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지어서 대화됩니다. 이 이유는 코드 인스펙션과 워크스루는 가장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차이가 많은 테스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인스펙션을 하는 비즈니스적인 이유는 결함을 빨리 찾을수록 수중 비용,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와 업무의 집중도, 그리고 다른 교육, 그리고 제품의 리엔지어링, 다시 설계를 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이유들로 인해서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라고 NCS 상에서는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인스펙션과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제가 인스펙션이라고 말을 좀 줄여놨었던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게 되는 모든 부분들은 코드 인스펙션의 상위 버전인 소프트웨어 인스펙션을 포괄하게 되는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져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인스펙션 테스크별 수행 내용 같은 경우에는 코드 인스펙션은 자동 수행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시정 조치라고 하게 되는 수행 단계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테스트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게 됐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은 다음에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표로써 즉 위쪽에서는 제가 요약해서 나누게 됐고 아래쪽에서는 NCS 상에서 나와있었던 상세의 버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스펙션 테스크별 수행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내용들을 따라가게 되면서 인스펙션에 대한 레스트를 했었을 때 인스펙션에 대한 결과서 즉 명세서라고 하게 되는 체크리스트와 계획서와 결과서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같이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행 내용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코드 인스펙션과 수동 코드 인스펙션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때 말 그대로 말 뜻 그대로 코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도구나 이런 부분으로 자동으로 검사하게 되는 방법과 수동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스펙션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다른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용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테스트 인스펙션 코드 인스펙션과 소프트 인스펙션의 중간적인 단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 코드 인스펙션은 소프트 인스펙션에 포함이다 인스펙션은 결국에 제일 처음에 하게 되고 결함의 90%까지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의 차이점입니다. 워크스루는 다른 말로 검토 회의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때 인스펙션과 워크스루에 대한 부분을 나눴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참여자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스펙션은 동료가 그리고 워크스루는 기술 전무가 및 동료가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 언제 누가 어떤 것을 검사를 하냐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인스펙션과 워크스루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 즉 개발자의 위주로 아니면 또는 이제 그쪽에 참여자가 위주로 동료가 위주로 하게 되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인스펙션의 특징들 중에서 모든 결함을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스펙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워크스루는 저자가 결정한다. 즉 워크스루는 워크스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결함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나오게 된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워크스루는 사용하지 않는다. 워크스루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나누어져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차이를 같이 나누어져서 외워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상관리입니다. 형상관리는 소프트 형상관리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은 모든 출력물,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서 등 소프트와 형상의 변경률에 대한 모든 형상을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형상관리랑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보다는 형상관리에 대해서 나오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게 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면 조금 더 보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선이라고 하는 부분과 형상관리 도구들을 쓰게 되는데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으로 변경을 통제하거나 도와주게 되고 일단 절차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는 형상관리 도구에서는 즉 SCI라고 하게 되고요. SC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기준선과 소프트 형상 항목을 좀 제가 분리를 해놨었죠. 이랬을 때 형상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명세서나 계획서 아니면 흐름도, 플로우 차트, 원시 코드, 코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기준선들은 좀 더 간결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상관리의 주요 활동은 형상을 식별하고 버전을 관리하고 변경을 통제하고 형상을 감사하고 상태를 보고하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형상관리 도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CBS, SVN, Git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용어들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상관리 도구는 지금 현재 기능사 실기뿐만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도구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